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현직 여군들이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보겠습니다.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군대에서 일하는 fm리스트들을 위한 게시판이 존재하고 이 게시판의 규칙은 역시나 fm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럴까 연애와 결혼했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되고 예쁜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 캬 역시 여성인권을 생각하는 군인들답다는 생각이 드시죠? 참고로 이 게시판에서는 어떤 말들을 하냐면 대대에 결혼한 군인 커플이 있는데 싸가지 없는 것들 평소 행시를 잘 생각해라 라는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남군 반바지에 크록스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 죽겠어 역겨워 누가 군대 입대하고 싶어 하겠냐 갱병사로 군캉스 잠깐 하고 말 것 같은데 간부대우 좀 해줘라 라면서 병사들을 군캉스라 비하하는 여군들도 여기 다 모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군이라 옆에서 일 다 해주고 여왕벌처럼 떠받들어주니까 개념을 반말아 처먹었는지 군캉스라고 비하하는 우리 여군들 아무튼 이런 개막장 오부막장 여성시대 fm리스트 군인들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훈련병 고문치사로 죽인 중대장이 여군이라고 개인신상정보 돌아다니는 거 잔짜 미친 것 같아 거기다가 쇼컷이라고 발작하는데 너무 화난다 이 나라는 여혐에 돌아버린 나라야 어디에서 신상 돌아다녀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훈련병 걱정 여군 욕은 하나 하지 않고 감싸주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멋진 여군들의 의리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쇼컷하고 fm리즘에 관심 많은 여성은 무조건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겠고 그러면 다음으로 교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겠습니다. 미래의 교사들이 공부하는 경인교대의 여론 보여드리죠. 이번 한 번 여군이 가해자였다 해도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건 변함이 없음. 가해자의 대부분은 다 남성이라는 건 팩트인데 왜 여자 탓을 하는 거야? 사망한 훈련병이 평소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어떻게 여자 탓이 되는데? 한 군인의 죽음을 성별 갈라치기에 이용하지 말자. 징징대더라도 군대는 남자만 가거든. 응 여자들은 신검도 안 받고 군대는 남자만 가고 제대해도 예비군 가고 예비군 끝나도 남자들은 민방위 가야 해. 군캉스 나도 가고 싶은데 여자라서 갈 수가 없네. 아니 근데 군대 안 가는 대신 2년 아낄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면서 미래의 선생이 되어야 할 여성들은 시원하게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남학생들도 모조리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데 선생이라는 작자가 졌단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직업군의 일부 여론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인간들이 모든 여군과 여선생을 대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딴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범죄자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씌웠단 습니까. 남성들은 자신이 착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다니라고 여가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줬는데 여자들도 자신은 훈련병을 죽이지 않는 착한 여군이다. 남학생들을 군캉스나가는 허접한 이등시민이다 조롱하지 않는 착한 여선생이라고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의 시대 아닙니까. 남성들도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는데 여성들도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서 서로서로 해명하고 살아야 그게 평등한 세상이죠. 자 오늘 저는 여군과 여선생들의 멋진 마인드와 생각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들과 생각이 다른 여성분들께 죄송하지만 스스로 착한 정상인 여자임을 증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심한 여군과 여선생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은밀한 곳에서 비밀 이야기하는 여군 이야기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평등한 세상이니까 잠재적 가해자 타이틀도 평등하게 가져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